들을 수 있게 안내를 해드렸더니 와우! 이러지 말라면서 결국엔 3번을 선택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보고의 김주영 과장입니다 오늘은 평소랑 다르게 출고장에서 영상을 찍지 않고 저희 이제 공업사 서스 브레이크 외관 익스테리어까지 모든 작업들을 하는 저희 회사 한 부서죠 이쪽에서 차량을 지금 작업을 하고 출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오늘 바로 오후 3시에 출고 예정인 차량이고요 이 차량에 대한 총 금액은 1억 660만원입니다 프리미엄 차량에 추가된 옵션은 총 1,860만원 들어갔고요 실내에 이제 스타라이트 150만원 디커탠들 65만원 익스테리어 패키지 투 300만원 그리고 서스펜션 150만원 그리고 앞에 유피 브레이크 180만원 그리고 핵심 오디오 패키지 1,000만원 들어가서 총 1억 660만원입니다 그리고 실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은 이제 저희 흔히 제일 많이 하시는 디커탠들 옵션이 들어갔고요 원래 이쪽이 대시보드 우드 그레인인데 이번에 고객님이 꼭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 카본 제품으로 교환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만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 오디오 패키지 디렉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라이트 15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열로 설명이 다 됐고요 2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서 설명하겠습니다 문이 열리게 되면은 이제 일체형 사이드캣이 들어간 사이드스텝이 나오게 되고요 항상 리무진을 타시기 전에는 다 올라타다 타시는 게 편하십니다 네 실내를 보시게 되면은 천장에 55인치 스카이뷰 그리고 스타라이트 앰비언트 조명 부분 원하시는 색상 이미지 파일 원하시는 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그날 기분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2열 시트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항상 말씀드렸던 건데 터치패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터치패드로 모든 시트 헤드레스트부터 등받이 시트 앞뒤로 다리 받침대까지 언더서포트라고 하죠 그리고 시트 메모리 기능까지 들어있고 통풍 열선 암막까지 3열에도 열선 통풍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오디오 볼륨 조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우스 터치패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가 있는데 이 USB 포트는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USB 포트를 연결을 하시면은 저희 바로 PC랑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USB에 뭔가 저장하셔가지고 보시기에도 편하실 거예요 다음은 3열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네 3열을 현재 보시게 되면은 항상 보셨듯이 저희 3열 침대형 시트 들어가고요 침대형 시트 같은 경우는 여기 물리 버튼 터치 물리 버튼이 있기 때문에 시트 앞뒤로 등받이 세우고 눕히고 하실 수 있으시고 터치패드 터치 화면에서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오디오 패키지 3번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사운드 우퍼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깨알 옵션인데 야간에 좀 활용도를 위해서 이렇게 리플렉스 라이트 어우 정말 밝죠 활용도 정말 높으시니까 이런 거는 꼭 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저희 프리미엄 매트 순정 매트 웰컴 패키지 그리고 사용설명서까지 전부 다 저희 영업사원들이 출고하기 전에 직접 다 확인을 하고 검수까지 마치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원래 평소랑 다르게 원래 출고장에서 항상 유튜브 촬영을 했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지금 출고가 1시간 반 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제가 막바위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출고 후기 때 뵙겠습니다 저는 김준영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이 차량을 대표님과 계약을 하면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냥 일반 사운드를 이용하시려고 저희 오디오 패키지를 안 하시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스탠다드 모델에 있는 일반 사운드와 저희 오디오 패키지 3번을 딱 들을 수 있게 안내를 해드렸더니 아우 이러지 말라면서 결국엔 3번을 선택하셨어요 그만큼 사운드가 고가에서도 유명하고 정말 잘 돼 있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Carney je b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